이벤터뷰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에 들어왔다 해서 웹소설 편집팀 팀장 역할을 맡은 차주익이야 웹소설 쓰고 있는 나진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라이프스토리 1층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장 이현규이고 나이는 29살이야 주익의 현규란 아픈 손가락 평소의 태도랑 좀 다르게 무장해제도 되고 나의 속마음을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신경 쓰이는 그리고 진아는 답답이 작가 웹소설 작가이기도 하면서 나랑 부딪히는데 답답한 부분도 있고 진아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나한테 현규란 재수가 없네 재수가 없네고 주익은 더 재수 없네 나의 첫사랑인데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인물이고 현재 나를 화나게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끌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혁이 형은 나에게 있어서 주혁이는 수혁이랑 주혁이가 없지 나랑 뭐라 했어? 괜찮아 너의 생각에 익혔어 나에게 주익이 형은 어렸을 때부터 내 어리광이라든지 그런 걸 잘 받아주고 나의 갈등이라든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현규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인물이니까 솔직히 나지나의 소설 재미있다? 없다? 재미가 없는데 있다 소설로서는 재미가 없는데 나는 이제 내용과 인물들의 실제 스토리를 아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없는 더럽게 재미없네 나지나랑은 무슨 사이예요? 아 이게 되게 복잡한 사이인데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신호등의 주황불 같은 사이? 멈춰야 될지 건너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황불을 들으면 원래 멈추는 거야? 모범적인 대답을 해야 되니까 고마워 날 바로 잡아줬어 역시! 고마워 사랑해 고등학교 동창사이지 나지나에게 첫사랑이란? 향수? 비누.. 뭐.. 비누 향기가 나섰고 향수처럼 그리고서 마음에 들어서 비누 냄새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보게 되는?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혹시 달리기 잘해? 어.. 아.. 현규.. 아.. 태우면 잘해 아 잠깐 현규.. 나? 너 누구야? 나이는 29살이야 날 두고 멀리 사라졌던 것 같은 기억이 스쳐서 돌려서 한 번 때리네 잠수는 잘해? 잘하지! 달리기 잘해 비누 냄새 풍기면서 대체 나지나랑 무슨 사이야? 어떤 사이인 것 같아? 답답한 작가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다야? 응 그게 다구나 그게 다야 다음은 작업실에서 봐요 첫사랑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만져봐도 돼요? 안 돼 만지는 건 안 되지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다 만지네 이거 또 자기 소지품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더 헷갈려 동전도 제 소지품인가요? 혹시? 써봐줄 수 있어 아니? 아! 형 이거 도수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난 아닌 것 같아 아 나 의외로 100원 같아 넌 거기에 당한 거야 이걸 중간에 뿌려주고 집에 가서는 안경을 쓰니까 두 개네 크림도 버리고 100원으로 모두 사먹고 난 100원 같아 저는 안경 할게 뭐 안 돼 뭐가 다르니까? 나를 뭐지? 100원인가 봐 100원이라니까 100원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난 안 봤는데 알 것 같아 아! 형! 형이 나 이거 발라주지 않았나? 내가? 내가? 누구세요? 근데 아까도 내가 먼저 골라줄게 중복 안 돼 길 찍어 알겠어 난 자두 할게 혹시 몰라 아니 혹시 몰라 그럼 각자 고른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걸 사용하는 걸 봤어요 솔직히 이거 같은데 다르게 재해석하자면 자두처럼 새콤하고 달콤하고 까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자! 이겼습니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이거 먹으면 돼 오우 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 개구역심나네 아 진짜 아니야 모르겠어 잘 볶아주셨네 빨래밤은 어디서 나온 거지? 왠지 이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오히려 빨래빵 빨래빵 약간 가깝은데 주소가 적혀져 있어 몰랐지 지갑에 항상 있었는데 안에 뭐 다른 스태프분이랑 같은 동네에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집에 드럼 사탕끼가 있어 입술을 왜 이렇게 떨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면 같이 치죠 우리 둘 다 이거로 할게 아 잠깐 잠깐 동시에 같은 거 할 수 있어? 나도 아까 니베아 했었지 나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 우리 와 너무한다 진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대단하다 너도 여기다 빨래방 카드를 낸다고? 제가 써야 돼요? 이제 두 개 쓰면 돼 아니지 마추람이랑 같이 찍으니까 셋이 같이 찍어야지 그래 왜 그래 나한테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A 또 틀렸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나 왜 진아의 비밀 있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진아가 뭘 택할지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거 맞추는 거예요? 네 너 지금 네 거 몰라 아까부터 그래가지고 난 약간 진아라면 어떨지 아 진아라면 어떨지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A 왜 나 젠치할 건데? 그 본인 말고 진아 진아 너가 곧 진아야 너가 맞아 너가 답이야 그건 그치 진아 쉬워 보이지? A 아 P 일을 일로써 대하는 거지 소설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B 내가 형은 잘 아는 거 같아 다 맞추고 있어 아 그래? 하나 둘 셋 A B 나 봐봐 널 날 왜 봐? 하나 둘 셋 B B 이거 개냥이 B B B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A 진짜 단순하다 형규 자 잘했습니다 A 하나 둘 셋 A A A A A 일단 저희가 그래도 대본도 많이 봤고 촬영도 같이 하면서 서로 성격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소지품 고르는 것도 그렇고 밸런스 게임 해보니까 생각보다 서로를 많이 알고 있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본에서처럼 형규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주익은 대본처럼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컨셉이야 정확히 알아준 거야 지금 그래서 모르겠어요 너도 입술을 떠니 저는 반대로 주익이 형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형이 맞고 진화는 내가 안다고 했는데 까보니까 되게 다른 게 많고 그 지나온 세월에 뭐 간격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수혁이 형과 도연이로서 그냥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서 재밌는 게임이 좋네요 기분이 어느 날 우리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5월에 티비엔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